. 이제부터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도구인 트위쳐블 머신을 이용해서 이미지, 소리, 포즈와 같은 정보에 스스로 반응하는 웹 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Teachable Machine 혹은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머신러닝 1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웹사이트는 아주 간단한 웹사이트인데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이 밝으면 주간모드로 동작하고 주변이 어두우면 야간모드로 동작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때 이제 웹캠을 이용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주변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흰색 텍스트는 검은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손가락을 이용해서 저희 웹캠을 좀 가려보겠습니다. 그럼 점점 어두워지겠죠. 그럼 적당한 수준에서 어두워졌을 때 웹캠이 이렇게 껌껌해지잖아요. 웹캠이 보는 화면이. 그럼 그에 따라서 야간모드로 자동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손가락을 떼면 밝아질 것이고 주간모드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 야간모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즉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스스로 이것이 어두운지 밝은지를 판단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의 웹앱의 화면을 변경시키는 똑똑한 웹앱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를 살펴봅시다. 우선 티쳐블 머신을 이용해서 웹캠으로 찍힌 장면이 어두우면 이건 야간이야 밝으면 이건 주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야간인지 주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인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델을 사용해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이 모델이 이것이 주간인지 야간인지를 알아맞히게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모델을 만들면 이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성을 높이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웹캠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화면이 밝다면 이렇게 주간이 나오고 또 어둡다면 색깔이 검게 나오는 야간이 나오게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러한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밌겠죠? 감사합니다.